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자동차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개 사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과 무주구천동 휴양지에서 합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또 각 사별로 고속도로와 국도 17개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 서비스 기간에는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 점검을 비롯해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보충 등이 이루어지며 와이퍼 블레이드 등 소모성 부품은 점검 뒤 필요하면 무상으로 교환해줍니다.